선생님, 떨지 마시고요 아까 연습 때처럼 편안히 하시면 됩니다 어, 알았어 음정 좀 잘 잡아주시고요 선생님, 먼저 하세요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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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해, 먼저 해 제가 먼저 할까요? 어, 먼저 해 아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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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못하겠어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난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,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잊으라 했는데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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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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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리에 얻어도 영원히 잊을 거야 잊으라 잊으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난 너를 아직 난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니 내가 죽어도 영원히 잊을 거야 아직 난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사랑하고 있나봐 경 나와 사랑할 감사합니다 3 1 2 3 감사합니다.